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엄매론 그리고 유네스코 언어와 매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의 선택과목에 이제 엄매와 화작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충분한 어떤 비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든가 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시고 이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 그래서 엄매를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매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어떤 도전과 용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엄매는 화작보다 매우 빡셉니다.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이 엄매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엄매가 화작보다 그냥 유리하다더라. 그지? 어떤 그 정도의 피상적인 순진한 생각으로 그래 뭐 유리하다고 하니까 나 그냥 엄매해야지 라고 혹시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엄매가 화작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네가 엄매를 선택해서 화작과 동일한 원점수를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지? 그 말은 네가 엄매를 선택했는데 화작보다 원점수가 더 낮아져버리면 표준 점수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엄매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화작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치? 그만큼 더 공부를 빡세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화작을 선택한... 아이고 미안해요. 엄매를 선택한 것만 가지고 절대 네가 더 유리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 점을 진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자, 그래 이제 그래도 나는 엄매를 해야겠다.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엄매를 선택해서 1점이라도 표준 점수를 더 높여야겠다. 라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자,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엄매를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엄매론 강의는 교재가 두 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엄매론은 이게 본교재고 이게 유네스코 언어와 매체예요. 유네스코는 이제 언어와 매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컨텐츠 중에서 기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시리즈에서 언어와 매체. 그래서 여기에는 평가원 기출 문제 최근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예전 거 중에는 주요 문항을 선별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교육청이라고 하는 전국연합 문제에서는 너무 쉽거나 의미 없는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꼭 필요한 핵심 문제들만 추려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평가원 기출은 전문항 예전 평가원 기출에서는 좋은 문항만 그리고 전국연합 문제에서도 좋은 문항만 추려서 수록을 한 거야. 유네스코고 엄매론인데 이게 이제 우리 엄매론 본교재의 머리말과 목차 페이지입니다. 이게 목차 페이지인데 엄매죠. 엄매. 그래서 언어와 매체입니다. 언어는 이제 문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체가 돼 있어요. 총 11문제가 문법 5문제, 매체 6문제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런 구성인데 사실 엄매의 하이라이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다섯 문제 문법입니다. 그죠? 이 문법을 잘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건데 어... 이 문법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나 고3이 되었어. 자, 그래서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공부하는 파트가 아니죠. 그죠? 문법은 여러분, 사실 초딩 때부터 문법을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와서도 국어시험에서 문법 계속 공부했고 고등학교 와서도 1, 2학년 때 문법을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어. 그치? 그러면 이 문법의 내용이 어떤가요? 달라지던가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한 중2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배우는 문법과 이 수능이 요구하는 문법의 수준이 사실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중세국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3이니까. 하지만 어떤 문법 개념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 그치? 대부분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와 고3 때 배우는 품사가 갑자기 품사의 종류가 더 생긴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제 말은. 그치? 자, 물론 문제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거는 기본 개념을 지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 문법은 이거 국어영역 중에서도 뭐랄까 가장 독특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매해 이 교재를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떤 그의 트렌드에 따라서 또 어떤 교재의 구성을 바꾸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넣고 빼기도 하고 막 그런데 특히 이제 문학이나 독서는 이런 것들이 딱 그 해에 어떤 트렌드라는 게 또 분명히 있고 잘 아시지만 또 문학 갑자기 확 어려워지고 독서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또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또 교재에 반영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막상 해보면 이게 뭐랄까 제 컬러, 제 취향, 어떤 저의 철학, 강의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또 학생들 말 듣고 그래 보면 다른 선생님들과 또 어떤 차이점도 있고 그런데 이 문법은 뭐랄까 차이를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이 정해져 있어. 어차피 내용이 그치?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자 1번부터 시작해서 뭐 풍사는 뭐고 의문은 뭐고 그냥 문장성분에서 가르쳐야 될 거 높이면서 가르쳐야 될 거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제일 좀 뭐랄까 어떤 그런 트렌드 또는 어떤 그런 제 취향, 컬러 이걸 반영하기가 좀 제일 어려운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이 문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다면은 이제 좀 순서 정도 바꿔볼 수 있거든 순서 정도 바꿔볼 수 있는데 우리 언메롱 교재는 그냥 교과서 편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게 이 수능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 수능을 출제하는데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 문학이나 독서도 다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문법만 개인이 이 체계를 흔들면 아 이거 좋지 않아요. 뭘 앞으로 해서 뒤로 하고 그거는 오히려 그 학교에서 괜히 학교 문법 커리가 그렇게 짜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오랜 시간 어떤 연구 결과와 그런 어떤 교육과정의 말하자면 산물이기 때문에 교과서 편지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은 내용 앞에서 배우냐 뒤에서 배우냐 이런 차이니까 그래서 조삼모사고 사실 이 문법이라는 건 하나가 전체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개념을 앞에서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어서 이걸 소위 말하는 노베 학생들은 갑자기 나는 뭐야 품사하고 있는데 의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접사가 튀어나고 이러면 뭐지? 이런 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차피 문법은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전체를 한번 쭉 학습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 해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다시 개념은 이따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참 국어에서 제일 특이한 파트거든요. 가르쳐야 될 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김상훈 같은 강사의 과연 역할은 무엇이냐 어차피 개념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강사의 어떤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언메론 교재의 부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출제 포인트가 돼 있어요.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뭐야? 다시. 가르쳐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어. 여기까지가 문법인데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개념 내용은 정해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고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무슨 여러분들이 국어학자도 아니고 문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심플해요. 시험 잘 보고 싶어요. 시험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 맞게 학습하면 돼. 그래서 부제가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이 내용들을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문항으로 만드느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함정을 팔 수 있느냐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이 수능 국어 역사가 중간중간 상당히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만 이 문법은 수능 정체 역사와 같이 합니다. 물론 문항수가 적었던 시절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던 시절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역사랑 되게 깊어. 그래서 뭔가 이미 다뤄질 만한 것들은 이미 지금까지 어떤 평가원의 역사에서 다 다뤄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이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 이 개념이 어떻게 문항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나오면 헷갈릴 것. 지금까지 기출해서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그냥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법은 다시 뭐라고? 정해져 있다고. 개념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문항화되리라는 것도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재가 두 번이죠. 여기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다 정리되어 있어. 이거를 반드시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꼭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그리고 이거는 기출 유네스코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재 안에도 이게 아까 머리말과 목차 페이지고 다음 페이지는 우리 교재 내지를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개념을 쭉 정리를 하고 나면 개념을 쭉 정리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시켜보는 거죠. 기출의 문제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날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실전 포인트라고 해서 아예 이제 뭐가 여기서 중요하고 네가 주의해야 되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아예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안에다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을 어떤 출제 포인트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그게 우리 언매로운 교재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가장 역점을 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 공통과목 시절부터 지금 언매 화작이 쪼개지기 전에는 다 공통이었죠. 그때부터 계속 이걸 교재를 제가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문제 포인트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거의 뭐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제가 머리말에도 썼습니다만 문법 문제가 간혹 아는 사전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순발력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 내가 뭐 일단 공부해놓고 그걸로 푸는 게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라든가 특히 요새 지문 형태 두 문제 나오죠. 그 중에 한 문제는 지문 내용을 보고 푸는 건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 들어가서 보기 내용이라든가 지문 내용을 보고 푸는 건데 그 외에 사전지식으로 푸는 문제들은 제가 머리말에도 진짜 너무 자신있게 써놨는데 이 책이 없는 내용이면 너는 그거를 공부하지 차라리 아는 게 옳았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어? 선생님 나는 이거 다 공부해서 풀었는데 라고 하면 그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쓸데없는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치? 사실 벗어나는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출제 포인트 여기에 맞게 문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더 포인트를 두는 게 뭐냐면 출제 포인트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본다면 재미입니다. 재미. 재미. 문법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딱딱하고 아 뭐야 이런 건데 재미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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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야 됩니다. 이 재미라는 거는 그냥 뭐 제가 단순히 막 농담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내용을 딱 각인시켜줄 수 있는 거지? 그런 예시 그러니까 문장 하나 어떤 예시 하나를 쓰더라도 이왕이면 좀 재미있는 문장 좀 재미있는 예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딱딱한 문법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을 아 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뭔가 효과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딱 새길 수 있도록 그치? 아 요런 예시들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또 막 서칭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강의를 최대한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쏙쏙 들어오 수 있게 그렇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 문법 어 필요한 개념은 또 외워야 될 거는 정확하게 외우고 이해해야 될 거는 최대한 이해를 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이거 이 개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것인가 연매론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다시 목차 부분을 보시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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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섯 문제입니다. 여섯 문제 어 그래서 이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뭐냐면 자 문법은 정해져 있는 개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것인가 그런데 매체는 결국 그거예요. 매체를 활용하라는 포인트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매체 파트에서 핵심은 시간 안에 얼마나 이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시간 단축입니다. 시간 단축 그치?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고 응? 막 내용상으로 깊이가 있거나 매체 문제들이 그러니까 깊이가 있다는 건 이런 거야. 막 독서나 문학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의 의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깊이가 있는 문제들이거든. 근데 매체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없어. 그냥 매체를 단순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어보는데 의외로 이 매체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양은 많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원칙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액션 플랜 행동 강령이죠. 행동 원칙 어떻게 해야 시간 대비 가장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 매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 전략을 꼭 수립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같이 매체도 이제 시행된 지가 몇 년이 되어서 기출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이제 우리가 이 매체 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에서 출제자들이 학생들을 곤란하게 했었고 거기에 대한 원칙이 딱 확 확립이 되어 있으면 이 매체 아주 시간 단축의 어떤 포인트 그리고 당연히 여섯 문제를 깔끔하게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 있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엄매론 재미있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엄매론에서 어떤 개념들 원칙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아까 엄매론 본문이고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 목차 이건 엄매론 목차에 따라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 적용을 해보시고 교육청 이런 필수 문제들 적용을 해보시고 이거 이제 제가 수업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다루거나 그럴 수는 없고 주요 문항들을 같이 몇 개 풀어보고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훈련용으로 활용을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엄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쉽지 않은 감옥입니다. 쉽지 않은 감옥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그건 하나의 희망 이면서 도전입니다. 그치? 이 도전에는 그에 따르는 정확한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 희생과 노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우리 연매론과 함께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